뭐 할라고? 이 대한민국에서 최악으로 착한 단칸 치킨 리뷰하는 날이여. 홈플러스 당당 치킨을 가져왔어? 오 너야 예지력이 날로다 봐. 됐고 그걸 왜 이제서 가져온 거야? 홈플러스가 우리 집에서 왕복 1시간 넘게 걸리니. 됐고 개우는 거 핑계 대지 마. 오늘 핵심을 찍은. 됐고 빨리 진행해. 얼마야? 귀엽고 3인봉을 해놓은구만. 프라이드 6,990원 양념 7,990원. 특징이 뭐야? 이 국산 닭에다가 함자주고 콜라 치킨 무 소스는 별도 구매리야. 그 담가면 당연한 거고. 설마 그 치킨만 먹을 거야? 준비했는데. 이 비비큐 황금올리브랑 멕시카나 양념치킨. 왜 그거 두 개야? 이 내 기준으로다가 후라이드 양념 각각 근본이요. 이제 슬슬 지겨우니까 빨리 먹어봐. 저거 이제 안 끊고도 기분 나쁘게 하네. 이렇게 생기시오? 맛은 어때? 됐고 너 그거 왜 하나 하나 했어? 치킨 맛 어떠냐고. 닭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. 비비큐 황홀이랑 비교하면 어때? 단순하게 맛만 놓고 해자면 비비큐 황홀이 더 맛있거든? 가성비는 당당히 길었다. 양념은? 매콤함은 거의 없고 달달한 기본 양념소스. 멕시카나랑 비교하면 어때? 맛만 놓고 해지면 멕시카나는 못 이기죠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홈플러스가 집 앞이면 이거 사 먹을 거 같거든? 맛있어. 근데 우리 집에서 왕복 1시간 넘게 걸린다.